아유아유 안녕하세요 유우군입니다 요새 자꾸 댓글로 초딩남자 아니냐 중딩남자 아니냐 고딩남자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친놈들아 적당히 하세요 아무튼 형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오늘은 헬륨가스를 안마시고 녹화를 해봐요 아무튼 오늘 하려는 것 흠흠흠 아유아유 저울 내기 힘드니까 헬륨가스를 마시고 평상시처럼 할게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일기토입니다 유우양배 일기토 대회 누가누가 짱세나 관우가 이기겠지 않을까 아니야 여포가 이기지 않을까 무슨소리야 우리 좋은엄파가 짱이라고 흐흫 아무튼 확인해볼까 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의 규칙입니다 규칙 홀수인 경우에는 마지막 번호는 부전성 이게 무슨소리냐 요기 이분들 있죠? 이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는데 이렇게 사다를 탈거에요 사다를 타서 예를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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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이 7번이 됐다 그러면 서왕이 부전성으로 올라가는거죠 마지막 번호니까 그리고 각 파트별 감시자 용장 선봉장 황건등 이 파트별 원탑을 찾고 그 원탑끼리 붙을겁니다 지휘관은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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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은 어차피 질거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붙어서 누가 최고로 센 군주인지 대결을 할거구요 그리고 홀수버는 제가 컨트롤하고 짝수버는 컴퓨터가 컨트롤 할겁니다 스킬이랑 원래 다 찍기 힘드니까 중간 레벨 스킬 2개 찍었다는 가정하에 중간 레벨로 설정해서 전투를 할거구요 여기 보시면 3장 장군 우장군 이라고 있는데 장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템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모두 다 똥템을 갖고 게임을 하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돼요 근데 템이 다 달라서 아마 좀 더 센 포지션이 있긴 할거 같아요 뭐 용장이 전체적으로 세다거나 이런게 있긴 할거 같아요 보면 장려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1300 1100이고 관우 같은 경우에는 1900 2000이거든요 이 무기가 그리고 정강 같은 경우에는 도끼라서 477에 1200이라 아마 아마 이 무기빨 차이로도 질질 있긴 할거 같아요 오늘 관우가 세긴 하지만 이 무기빨 차이로도 좀 밀릴 수 있을거 같긴 하고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인생이 인생인건 암튼 그러면 한 번 사다리 타보도록 할게요 사다리 시작 이거 언제 오래타냐 결과복이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왕대 악진 성견대 좋은 태사자대 황충 장려는 부정승으로 올라가고 저는 서왕성견 태사자를 컨트롤을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모두 지우고 서왕대 악진의 대결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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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경기 세왕대 악진 악진 행위 지금 빨간색 보이는거야? 진다는거야? 시작부터 진다는거야? 일단 전투 수락 전투 보통으로 바꾸고 법이 피해를 한거야? 사기를 깎는거죠? 네 녀석 사기를 바로 깎고 시작 할 수는 없구나 제가 괜히 갑니다 스킬 스킬을 한방 쏟 스킬을 한방 쏟 스킬을 한방 그 다음에 바로 사기를 깎아주고 사기 깎느라 1대 맞은거같은데 사기 괜히 깎아 어? 아니 얘 사기 16됐어 전투태세 서왕은 불굴이 달려 있어가지고 사기가 100개야 보니깐 서왕이 도끼네 도끼가 데미지가 좀 약하던데 지금 그레이스 치고 있는건가? 일단 똑또르 좀 빨리 할게요 어 이거.. 무기팔로 질거 같은데? 이 게임 무기.. 무기팔이 큰거 같은데? 물론 악진도 대단한 장수긴 하지만 무기팔이 좀 큰거 같은데? 안된다 뭐 체력 절반밖에 못 깎았어 어? 어 시바? 갑자기 회피 버퍼가 뜨나요? 여기서 너의 사기를 깎아주마 얘.. 사기 몇이거지? 심류? 의미가 없잖아 스킬! 그렇지 오 여기까지 쫓아왔어 아아.. 그래도 결국은 안되네 패미 이렇게 앞진의 승리로 넘어왔구요 다음은 선견대의 조은입니다 저희가 선견이구요 상대는 조은인데 보면 조은은 창 데미지로 354대 1600 그리고 성전은 검 884 718 그게 또 무기잇발로 조은이 이기지 않을까? 둘 다 장군이죠? 장군 인주 아 이렇게 하니까 또 데미지가 달라지네 둘이 합쳐 2400 뭐 어 비슷하네요? 2300 근데 얘는 관통 데미지가 세고 얘는 둘이 분산되있네 2라운드 라운드 2 성전 대 조은 과연 누가 이길까? 일단 스킬이 하나는 상식 강하고 하나는 범위 피해네 음 좋아요 왠지 스킬은 좋네요 한 대 툭 치고 스킬을 한 방 써 피해주고 스킬을 한 방 써 주시 소요 상식 강하고 2단계 근접 피 10% 3단계 근접 피 25% 반통 오 데미지가 점점 세지네 관우는 스킬을 모르겠지만 근접 회피랑 원거리 방황이랴? 오 이거 상당히 이길 수도 있겠는데? 스킬이 좋아서 스킬 스킬이 성관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성관이 아군의 승리가 눈앞이다 스킬이 더 좋아 성관이 지금 5단계라서 100% 100%야 근데 그걸 끝까지 쫓아온 온 조은도 대단하다 적장이 죽었다 정년의 승리 스킬이 성관이 좋네요 난 조은이길 줄 알았는데 아 원조사자들 원조 원조 주목 라운드 3 태사자들 다 찾았대 황충 과연 그 결과는 누가 이길까? 황충한테 화살표 있는데 이거 반령은 안되던데 되나? 이 노트 중에서도 얘 되려나? 일단 황충이 맞고 시작했대요? 이거 화살표... 이거 스킬 왜 안 찍으지? 물어지도 않아서 안 돼? 일단 속사 원거리 피해가 올라가네? 근데 어차피 활 안쏘잖아 이거 활 쏠 것 같아? 안쏘 것 같은데 이렇게 도중에 타졸상 태사자 스킬이 필요가 없잖아 근데 다행히도 상대도 마찬가지로 활과 관련된 스킬을 갖고 있겠죠? 정말 정말 공평하다 둘 다 똑같이 그리고 데미지는 1900 530 1900 530 둘이 똑같아 데미지도 거의 모든 스탯이 비슷한데? 거의 모든 스탯이 비슷해요 공성이 황충이 좀 더 빠르다 좀 더 가까이서 볼까? warranty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어부 발로 찼어 안돼 이게 이제 태사자인 거죠? 오~~ 태사자가 스팜트를 잡고 태사자의 승리 굉장히 아살아살아게 이긴거같애 피 1차이로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다시한번더 사다를 타서 의명에서 악진 총경 태사자 장묘 에이팀과 B팀으로 남아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기 악진 대 태사자 이건 악진이 이긴거같아 그 다음 성경 대 장묘 이건 모르겠다 그래서 악진 성경 악진 클릭할게요 악진 대 태사자 장군 군줄 제가 약간 그 라운드 몇이야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로 하면 안되 자 이번에 4강전입니다 4강전 악진 대 태사자 저는 악진이 이길거같은데 결과를 한번 보죠 신속히 움직여라 지금 제가 플레이했던게 두번 이겼으니까 제가 플레이한 유저가 이길 확인률이 태사자는 거의 컨트롤도 안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흐흫 넌 쓰러지리라 자 일단 오오오 악진이 먼저 떨치고 시작하구요 그리고 스킬 써줘야되니까 잠깐만 뭐 스킬 쓸게 없네요 원거리 방어 확률이라서 그러면 일단 근접 피해가 100%까지 오르는 성전이랑 같은 상식 강화 스킬이구요 스킬이 되게 좋아서 악진이 이길거같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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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폴 치른거같은데 오오오오 발로 오우 밀리나? 오우 찔렀다 이거 바랍고 막고 막고 발차기 발차기 힐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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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발차기도 체력 많이 깎이나? 별로 안 깎일거같은데 잘한다 음 오! 뭐지 알았대 악체냐 해봐 이제 촬영을 좀 볼게요 어느정도 촬영인지 거의 똑같아 오 지금 촬영이 똑같아 누가 이길지 몰라 여기서 역전도 가능해 스태다잖아 오우 직선으로 위에서 아르밋 찍어서.. 비워버리네요 악체는 승리 아슬슬하게 승리를 했네요 다음 차례는 성견대 장료입니다. 군주, 장군, 절투 4강전 성견대 장료 누가 이길 것인가 모르겠다. 장료 스킬 좋나? 일단 성견은 스킬 좋잖아요 일단 성견이 밀고 시작해서요 이 스케일을 쓰는게 이득일까? 1위 전혀 피해 안갖고 스킬 깎기 때문에 이 스케일이 데미지가 7500이거든 오히려 모션이 너무 커가지고 그 다음에 성견을 쓰는건 아닌데 일단 장료 스킬은 근접 회피야 뭐 근접 회피 정도는 쓸만하겠네 더 고작 그것밖에 안되나 모욕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돌격 다 스킬 아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스킬 쓰이네 기모기 스킬 기다려주네 스킬 쓰이더도 성견인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 피한다 오 성견에서 잘 싸우는데 역시 성견이군주긴 하지만 사실상 굉장한 장소였죠 할래 맞고 죽긴 했잖아 우리 한번 쏘주고 스킨 근데 체력 보니까 둘이 똑같은데? 암호 찍는다 오겠다가 칼을 치르고 떼는거 보셨어요? 성견의 승리 어째 내가 컨트롤하는 애들이 다 이기고 있다 소왕 빼고 자 이제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감시자들의 결승전 악진대 성견 누굴 제가 플레이할지는 사다리로 할게요 이게 내 손가락 영향이 있을수도 있거든? 공평해야 되니까 유가 컨트롤할지 볼게요 성견을 컨트롤할지 그러면 제가 악진을 컨트롤하고 성견을 컴퓨터가 하도록 할게요 모아 감시자 최강자점 결승전 악진대 성견 성견 대 악진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제가 그 충동중이 있어요 그래서 목에 목에 약간 가를 감을 시켜 그래서 약간 한 번씩 그 가를 낀 걸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주세요 제가 계속 마이크를 뿌고 있긴 한데 과연 처음에 성견이 떨어지고 시작했죠 그리고 제 스킬은 원거리 방어 확률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나? 오 이것도 박진감 넘치는데? 이 화면? 뭔가 악진이 이길 거 같지 않아요? 뭔가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뭔가 악진이 좀 이기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조은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진 거야? 나는 감시자랑 해서 조은이 짱들 줄 알았는데 여기서 우승자랑 조은이랑 한 번만 더 싸워볼까? 조은은 누가 이기고 나왔지? 오 방금 한 번도 뱀건가? 또 뱀건가? apa 아까 펜실류로서 펜짝 구알전 한 번 볼까? 조은은? 너무 네임드에 비해서 너무 빨리 탈락해서 네임벨루에 비해서 너무 빠른 탈락이라 아쉬운 거야 근데 이거 악진이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 체력점 볼까요 아니구나 지고 있었구나 아니 화면상으로 분명히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고 있었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뭔가 약간 베이는 듯한 포즈 오야 위에서 아래로 베어버린 아 성견이 조언을 이기고 올라왔구나 아 성견이장이네요 이러면 부전승을 할 필요가 아 패자 부활전을 할 필요가 없네 자 가미시자의 왕은 성견입니다 다음은 용장 차례네요 6명이니까 부전승은 없겠네요 관우정강 장현 관우정강 장현 전위허저하우돈 전위허저하우돈 1,2,3,4,5,6 전위 관우 관우가 내 손을 못하다니 이것은 전위가 관우를 이겨버린다는 뜻이구요 화실상 제가 컨트롤한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허저 허저가 그렇게 일기토세다는데 이 전강허저에서 보면 알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하우돈 방향 이렇게 해볼게 내가 만약에 전위로 관우를 이긴다면 유 버프 인정? 근데 스킬이 있냐 없냐가 큰 것 같애 내가 컨트롤할 스킬 얘는 큰 돌격청약 어? 잠깐 널 처단해주마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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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스킬이 쓸만한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사바리였는데 근접 회피 100%가 좋구나. 근데 쿨타임이 들어가서 제일일이 별로 없겠다. 아까 부딪치기 전에 돌격 저항까지 붙이려고 했는데 근데 무기만 봐도 간우가 막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창이라서? 막 한쪽으로 막고 되고 양손인걸 활용을 잘 해봐라 말이야. 너는 무기가 두개잖아. 한개로 막고 나머지 한개로 그때 퍽 대여. 스킬 쿨타임 아직 멀었겠지? 50,000원 오 근데 이이고 있어? 이이고 있어? 딱히 스킬도 안눌려주겠는데 근데 컴퓨터는 스킬 쓰고 있나? 뭐 스킬 쓰는 꼴을 못 본거 같은데? 아 수고했구나. 아까 무슨 방어력을 올리는거? 그거 쓰더라. 오 돌아서 피했고 어 뭐 자누가 질려나? 오 또 돌아서 피했어? 오 뭐지? 역전 강한가? 오오오 수지게 맞은거 같다. 오 승리가 코앞이다. 이거 승리가 코앞이다. 이것도 요 버프로 이긴다. 관우가 졌어? 전이가 이긴다고? 나 컨트롤도 안했잖아. 스킬 처음에 한개 달랑스 쓰고나서 오 충격적인 패배네요. 이거 마치 브라질이 진 느낌인거죠? 뭔가 브라질이 진 느낌이긴 한데 좀 충격입니다. 은조 상 1라운드는 정강대 허조 오 전이가 관을 이겨버렸어 조은이 진것처럼 좀 충격인데 설마 전이가 또 우승하려나? 우승하려나? 전원 주목! 전원 주목! 널 죽여 주겠다! 널 죽여 주겠다! 널 죽여 주겠다! 널 죽여 주겠다! 아아앗아앗아 맞고있어야겠다. 그 키를 바로 그 키를 바로 어? 맞춘건가? 이게 20초 동안 하길래 없어있다? 카메라 못을 보고 저거 청군추 아니거든요? 저거 짭군추였거든요? 짭군추? 그래서 했습니다 버저가 만약에 청군추를 실제대로 들고 있었으면 몰랐을텐데 짭군추라서 아 저기 새 날아가는거구나 뒤에 뭐 날아가나 있는지 스케일들 뭐하니? 어? 지고 있잖아 어 지고 있어 정강장 지면 안돼 돼지의 분노를 보여줘 정강장 돼지의 분노를 보여줘 돼지의 분노를 뭐지? 아 아 당해낼 수 없군 히터같아야 된다고? 아 지나보네 아이씨 버저 철새가 없어도 정강을 잃는다고? 청군추가 없어도 아 근데 쟤가 말했잖아 이 정강 모기가 너무 똥이야 이 도끼들이 너무 공격력이 똥이야 3차이잖아 3차이잖아 어? 비교해? 이게 비교해? 아군이 밀리고 있다 저저히 당해낼 수 없군 제가 개한다 오야 아군 장군이 모두 쓰러져 부장이 이 버프는 없었다고 스킬을 눌러줘도 지네 그 다음에는 하우돈인데 장영 아아 정말 허저가 청군추가 없는데도 정강한테 무기는 데미지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라운드 3 하우돈 네 장영 변진배치 강하니까 여기서부터 합사운드 고! 장영이는 왕과 시작이구요 하우돈 스킬은 둘다 와 힘줄 꿈기로 데미지 그리고 후암나플리로 데미지 범위 범위 피해가 스킬이 꽤나 있네 근데 오 스킬 구성은 하우돈 이기는거 아니야? 파우돈 파우돈 스킬 20초 어떻게 볼게요 스킬이 둘 다 연결 스킬이야 잘 파우돈 타 스킬 따라서 도끼가 좀 별로 같다 그러잖아요 장영도 도끼라서 근데 말꼬리는 왜 묶어놨을까 뒤에 이 말 오오오오 배로 찔렀어 오오오 역시 하우돈이 이겼습니다 남은 체력은 보고 싶긴 한데 하우돈은 확실히 이길까봐 하우돈이 스케일 구성이 좋아서 우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제 부전승을 골라볼게요 전이허저하우돈 언위허저하우돈 1 2 3 그래서 3번이 부전승인거야 전이가 부전승이구요 허저 대 하우돈이 됐네요 저는 이제 허저를 플레이하고 하우돈 내놈이 스킬이 구성이 좋다지만 과연 컴퓨터가 스킬을 잘 쓰일지 지켜볼까 아까 허저가 정광이 이기는거 보면 허저도 약하지 않아 이 말은 전이허저하우돈이 전이허저하우돈이 일단 상실 강한 스킬이 있어서 장점이 있네요 마이크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 일단 스킬 오비 피해량 이걸로 굴리고 하아 하우던드 스킬 실려나? 하우덜따라 목 상태가 좀 안좋다 오비보가 과연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뭐지? 둘이 한개씩 맞고 뭐지? 남자의 싸움인가? 스킬하질 않고 둘 다 한개씩 파는데? 서로 막질 않고 그냥 남자의 싸움을 하는데? 아우던데 이유가 있나 봐봐 근데 하우던드 스킬 안쓰네요 컴퓨터들은? 일기투어 할 때? 그럼 저도 일기투어 할 때 스킬을 따로 안쓰도록 할게요 일기투어 할 때 스킬을 안쓰는 거 같으니까 그냥 맞아줘 서로 남자의 싸움을 하더니 허조가 그냥 서로 남자의 싸움을 하더니 허조가 서로 남자의 싸움을 하더니 허조가 더 쎄니까 망치를 갖다 몰아서 이기네요 다음은 허조 대 전위 근데 보니까 보니깐 허조가 또 이렇게 되네 위험도 된다고 아 보통이라고 비유탐 아아 근데 이게 분리하지 않을까? 왕치로 왕치로도 오 왕치로도 돌격에서 이긴다고? 오 한대 패인 거 같은데? 체력 샴푸 오 두대 패인 거 같은데? 아 코탈팀 할 것 같겠네 사실상 저거는 첩의 말 낙사시킨 이미지 같은데? 때린 거 같은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 체력을 좀 줄까? 오 데미지를 주고 있어 막는 거 같은데도 체력이 조금씩 미세력이 깎이는 거 같기도 하고 오 근데 허조가 이기 오 방금 또 재미있었어 오 또 아 막아도 체력이 깎이네 이게 바로 갑옥 반통 그 위치인가? 그 위치 회피한 거는 체력이 안 깎이는 거 같은데 막는 거는 체력이 깎이는 느낌이야 그리고 체력이 진짜 피곤치는 느낌이야 발차기도 체력 깎이나? 응? 이상하다 방금 허조가 맞은 거 같은데 오히려 체력을 반대편에 낼 거 같은 거 같은데 동생인가? 또 그러네 반격 반격을 했었잖아 암튼 이렇게 툭툭 한 번씩 치는 걸로 체력이 깎네 아니 체력이 서서히 깎이는 느낌이야 포즈로 막거나 밀어올때 깎이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당 체력이 계속 깎이는 느낌? 아 적장이 죽었다 상대 허조가 짱쎄는데 이거 허조가 우승하는 거 아냐? 용장의 왕 허조 이거 허조가 조합 우승 하는 거 아니야? 선 벙작 되게 많네 아니 아직 여포가 있어 나머지 입는다 왕키도해라 여포 당비 하우영 1 3 2 4 6 5 8 7 10 9 10 10 10 10 10 11 10 11 12 13 15 15 15 15 16 16 15 18 아 물 좀 가져야겠다 아 너무 목에서 계속 가래가 껴가지고 도전 오랜만에 녹화를 오랜만에 녹화를 거의 뭐 생방송처럼 하고 있네 안뇽? 어.. 몽손찬? 하호연 대 동타 여포대 천인 고인.. 장갑 고인의 명곡은 맞죠 맞죠 스킬은 안 쓰도록 할게요 어차피 털리덕은 안 쓰는 거 같으니까 잠깐 속도! 어.. 엑 요거 오 예 최고 막는 포즈인데 정말 최고 오 마초 있기나? 역시 마초인가? 역시 마댐보단 마초인가? 오우야 아버지 목을 근데 전투가 좀 빨리 끝난 느낌 죽은 탓인가? 속도 탓인가? 장비 대 감령 이거는 감령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몰라 관우도 줬고 조운도 줬고 다 줬는데 지금까지 사실상 제가 처음에 관우 여포 장비 3명 얘기했는데 조운 얘기했는데 조운도 치고 관우도 줬거든요 이것도 심차 1라운드에서 떨어졌거든요 둘 다 몰라 근데 지금까지 독기든 애가 이긴 걸 못 본 것 같은데? 얘도 독기든 독기든 애가 이긴 걸 못 본 것 같은데? 성리가 멋지 않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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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정도 도깨면 양손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양손 도깨면 조금 더 세진 않도록 근데 저 정도 독기면 양손에 도깨who 여기서는 모기가 다들 똑같은 거라서 핫천 ת CPU 그래서 정강이 더 약했던 것 같아 스킬 안쓰고 만렙 베개를 했어야 했나? 암튼 장비가 이겼어요. 이거 무기 최고를 올리면 평가시 들던 장팔사모 들고 나오네. 이따가 그러면 아쉬운 장수들 최고레벨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은 선책대의 공손찬. 자기 특수무기로 싸우게끔 한 번 해볼게요. 제가 그렇게 안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약 그 유니크 무기 없는 애들이랑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또 강한 애들이 좀 험하게 지는 경우가 있어. 일단 공손찬 막고 시작이구요. 이놈도 죽으려고 작중했느냐! 이놈의 몰락을 보고야 말리라! 둘 다 무기는 똑같네. 둘 다 무기는 똑같네. 한 대신 맞아주는데? 이거 이기인데? 승식이? 털어 죽어봐.. 바구 어차피 똑같은 것 같다. 오우 푹 찔렀다. 적.장.이.죽었다. 적.장.이.죽었다. 근처에 올렸어요? 그 다음 하우연 대.동.탑 하우연 대.동.탑 누가 이겼려나? 약간 약간 둘 다 그저 별로 큰 기대가 안 되는? 흫 하우연도 그렇게 쎄지 않고 동탑도 그렇게 동탑 맞고 시작하고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동탑은 칼을 드네요. 그게.. 아 일반적인 거였구나. 동탑은 칼을 드네요. 숫자 둘 다 우릴 이기겠네 동탁 이래서 차를 배스했어 뚱뚱하니까 차를 잘 맞잖아 움직이는 것도 느리고 오 야 배를 폭 찔렀다 이렇게 하우윤이 이겼구요 다음 미리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라서 미리 표시를 해놓을게요 음 흠 음 ㅋ 으악 손인 자응은 여포 군 한테 이기 힘들 것 같아요 모두 추워 근데 여기사 비드찾는건 아니잖아 일단은 전력이 비슷하다고 일단 손이 떨어지고 시작하고 짱범이네 지금 여보가 지고 있는 건 실화야? 그 5성자하고 패자부활전 하면 좋겠다 여기 플레벨로 들을거 같아 오.. 똑같아졌다 체력이 똑같아졌는데? 틀렸다! 일단 퇴각이다! 계속 폭 찔렀어 적장이 죽었다 잘가라 여기 이겼죠? 그 다음 이제 다음은 다시 차자를 탈게요 한 명은 부전승이고 마초 장비 손책 여포 와 이게더라 중간에 하우연 정말 존재감없어요 1,2,3,4 ..." 부전승 아우연이 부전승 올라가네 배 Kara 여포 대 장비 오오옹오오옹오옹오오오옹오오옹오옹오오 오오오오옹오옹오오옹오옹 co BY 오옹오오옹오옹오오오오오오옹오오오옹오오옹 마초 대 손채 하우연 이렇게 올라오세요 요포대 장비 기대됐다 얘네들은 둘다 무기 좋으니까 호일장군 이걸로 해볼까? 장팔사모 대 광천화국으로 해보자 오 빅매치 과연 여포대 장비 장비대 여포 누가 이길 것인가 오프닝으로 써야되겠다 오프닝이 아닌가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여포가 장비에게 달려가는데 타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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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장비놈아 장비가 쓰러졌다 녀석 한 대 맞고 시작했군 오 오 적토마 이동 히 , 오 오 오 오 오 벌서 반부야 미쳤는데 여포 무기 진짜 장비가 상대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무기 없이 하니까 그나마 여포가 좀 약했던 것 같애 선인이랑 그래도 비볐잖아 살짝은 이거 뭐 그냥 상대가 안되는데? 마초 대 손재 이거 만약에 무기 다 끼고 있잖아? 내가 봤을 때 여포가 무조건 우승이다 무기 끼고 하면 이거는 여포의 압도적인 우승이다 방천화극이 너무 좋나봐 그냥 상대가 안되는데? 근데 방비무기도 좋을텐데 살려라! 신속히 전진하라! 상대가 안되니? 과연 마초 대 손재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서량의 마총인가 오나라의 손재 강동의 손재 과연 그 결과는 일단 손재기 맞고 시작했고요? 일단 마초가 그 상국적 연의로 치면 마초가 좀 더 약간 뭐라고 하지? 센 느낌은 있죠? 강한 느낌? 선책보다는? 물론 선책도 강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선봉장으로 나온거야 총관은 선봉장이 아니잖아 오우 아군의 승리가 눈앞이다 체라 거의 비슷 하트 카트 됐어요 체라 하연 누가 이길 것인가 전투를 지휘할 장군이 없다 마지막 한탈이 없죠 선책이 우승했습니다 오 예상치 못한거는 자 이제 여포선책 하우연 여기서 하우연이 또 부전선 나오면 대박인데? 여포선책 하우연 1 2 부전선 하우연은 럭키 하우연이네 아 선책대 여포구나 뭐 의미는 없어요 제가 스킬 안뜨니까 부전선을 몇번을 하는거야 하우연 여포 대 선책